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답심리공원이 산책로와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동대문구는 답심리공원의 운동기구, 산책로, 안전펜스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해 주민들의 이용을 늘리고 공원경관을 새롭게 꾸민 답심리공원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답심리공원은 배봉산공원과 더불어 공원 녹지가 부족한 동대문구에서 많은 구민들이 찾는 소중한 녹지공간이지만 노후한 시설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동기구와 산책로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압보도, 건강체험관, 에어컨, 정자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펜스와 배수로를 정비하고 소나무, 산철죽 등 만 4천여 주의 나무를 식재해 구민들에게 녹색의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